1. 질병관리본부 식중독 환자가 진단한 의사, 한의사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? 1. 질병관리본부 2. 관할시 군 구청장 3. 보건복지부 장관 4. 식품의약품안전차장 수박의 암기법입니다. 수험생이 자주 틀리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. 식중독인이 질병관리본부를 선택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차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차장은 서울에 있습니다. 만약 전국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 발생 전화를 받다가는 업무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. 질병관리본부의 업무가 어디 식중독만 담당하겠습니까?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데 식중독 전화만 받아 대응처리를 할 수도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식품을 검토 승인하기도 바쁜데 식중독 처리에 올린할 수도 없습니다. 전국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공공조직은 시군구청입니다. 식중독 전화 집중할 식중독이 발생한 해당 시군구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.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식중독이 발생한 관할지역 해당 음식점을 위생검사하도록 지시하든 역학조사를 하든 행정처리 지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아시겠지만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해서 시군구청장을 직접 만나 전화겠다고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됩니다. 바쁜 분들이라 해당 업무를 직원에게 위임해서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담당 직원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체로 진행됩니다. 정답은 2번. 구독 클릭해주세요. 무료로 편하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. 구독은 본 채널을 지속하는 응원입니다.